코돌이의 우참툰 첫번째, 내가 피방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아내 중학생 한무리가 게임하다가 갑자기 PC방 입구쪽으로 야 매직 팬티 왔다! 이러길래 뭐지? 하고 보니까 친구로 보이는 애가 들어오고 있었어 별 신경 안쓰다가 자리가서 로그인을 하길래 봤는데 이름이 하기수더라 유치한데 웃는 내가 싫었어 두번째, 내 친구가 좀 도라이 같은 애인데 어느 날 공부한 시간을 타이머로 인증하는 어떤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이 타이머 사진과 함께 인증이요! 라고 하는 거 구경하다가 자기 인증 사진 올리면서 인증이요! 라고 했다가 강퇴당한 거 보여주더라 진짜 심심했나봐 세번째, 고1 때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 내 옆자리에서 오목을 하던 두명이 선생님한테 걸렸어 근데 선생님이 앞으로 불러내서 칠판에다가 오목판을 그리시더니 둘이 붙어서 이긴 사람 한명만 살려준다고 했어 그렇게 필수적인 오목은 처음 봤어 네번째, 내 친구가 진짜 재미가 없는 애인데 갑자기 나한테 막 개웃긴 거 찾았다고 들어보라고 하길래 알겠다 하고 들어봤는데 본죽 알바는 위험수당 필요하지 않냐? 왜? 매일 죽을 준비해야 하잖아! 친구 인중에 딱밤 날리고 싶었는데 참았다 forming 꼭 좀 덧붙여 원래는 할머니가 느니 View 뇨 뇨 뇨 뇨 뇨 뇨 뇨 뇨